하이랜디 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즘 그 핫한 메타버스 케이팝 아이돌을 모티브로 한 가차 인형 시리즈에요 제가 이걸 연락받고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과 제게 너무 취향저격 시리즈 예상이라 오늘 즐겁게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버추얼 아이돌 룰루팝 시리즈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미 데뷔한 인형 4명의 시리즈와 여러분에게도 친숙하실 조그마한 가차 인형 시리즈를 무려 이렇게 12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이 가차와 인형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설레시나요? 일단 룰루팝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버추얼 아이돌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데뷔한 신인 그룹이 데이지 라는 그룹인데요 예를 들면 뭐 엔시티 세계관에 엔시티 127 같은 그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아이들까지 조그만 가차 시리즈로 정말 귀엽게 출시되었는데 일단은 좀 캐릭터를 알고서는 까는 재미가 있으니까 가차는 조금 이따 까고 예를 들면 먼저 언박싱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이 4명 중에서 제 최애 맞춰보시겠어요? 네, 연보라색 머리 캐릭터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일리아나가 벌써부터 제 최애가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재밌는 점이 제가 룰루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캐릭터별로 MBTI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저는 MBTA가 ENTP랑 ENFJ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좀 비슷한 MBTI인 벨라와 일리아나가 끌리긴 하더라고요 벨라, 타니아, 일리아나, 엘라 중에 어떤 캐릭터가 제일 취향이신가요? 우선 저는 일리아나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캐릭터를 진짜 예쁘게 잘 뽑지 않았어요? 생긴 게 다 똑같으면서도 약간의 이 캐릭터성을 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갑니다 짜잔, 우와! 오, 나름 캐릭터랑 그렇게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와 근데 이거 패키지를 진짜 예쁘게 하셨네 데이지 트랙리스트 와 이거 옛날에 웨딩피치 인형 버전으로 나왔던 그런 느낌 난다, 패키지가 이런 인형은 랜덤성이 재미는 덜하지만 대신 옷 갈아입히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우와, 이게 뭐야? 옷걸이도 있어 빗이랑 우와, 예쁜데? 오, 제가 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묶는 게 아이돌 무대 머리라면서요 이렇게 해야지 춤을 추다가도 이렇게 샥 얼굴은 제대로 보이네요 오, 옷도 퀄리티 진짜 좋아요 약간 반짝반짝한 곤단에 이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 양말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스탠드도 있고 이건 뭘까요? 아, 이 머리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여기에 헤어밴드를 하는 거래요 웬일이야 진짜 디테일하다 아, 귀여워 토끼머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요즘 인형들은 이렇게 다 구체관절로 나오나요? 와, 장난 아니다 이 하트 가방 소품도 너무 예쁘고 와, 근데 퀄리티 진짜 좋다 선글라스 아, 귀여워 오, 근데 선글라스 진짜 잘 어울린다 얘 보통 이런 인형은 선글라스를 끼면 오히려 더 안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잘 어울리는데? 액세서리들도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짠, 이렇게 모든 액세서리까지 착장 완료했습니다 아니, 소품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스탠드도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만드셨네요 와, 여러분 고정력 장난 아니에요 엄청 예쁘게 잘 순다 룰루팟 데이지의 일리아나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이제 가차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 차의 벨라 짠, 와, 장난 아니다 약간 블랙핑크 의상 느낌 나지 않아요? 짠, 와, 머리 진짜 예쁘다 아니, 이 섬세하게 따임머리 보세요 와우, 저 선글라스 잘 어울리는 인형 진짜 처음 봤어요 디지, 벨라, 다음 빠르게 엘라, 벨라, 엘라 이름이 비슷한 아이가 두 명이세요 동시에 데뷔했네요 짜잔, 오우, 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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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예쁘다 얘는 트와이스 느낌 나요 약간 산화 느낌 그냥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이 머리 디테일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게 딱 보여요 이 조그맣게 따인 거 보이세요? 선글라스 진짜 예쁜데? 다방이랑 팔찌, 귀걸이까지 귀걸이 진짜 예쁘다 스탠드가 진짜 너무 잘 나와서 전시하기는 최고일 거 같아요 타니아 타니아 얘도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짜잔 와, 타니아 머리 색깔 진짜 예쁘다 얘도 약간 블랙핑크 느낌 나는데? 아, 얘는 약간 이치 느낌이고 얘는 블랙핑크 느낌인가? 어우, 얘 진짜 예쁘다 아니, 이 시리즈 머리를 진짜 잘 뽑았어요 약간 헤어더러블도 머리로 밀고 나가는데 얘네들도 머리로 밀고 나가나 싶을 정도로 옷, 얘 디테일 장난 아닙니다 옷을 얘를 제일 공들이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모자 너무 잘 구현하지 않았어요? 캐릭터별로 선글라스 하나씩 다 넣어준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선글라스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진짜 약간 스타 포스 장난 아닌데? 구츠! 예쁜 타니아였습니다 네 명의 데이지를 언박싱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 가차 장난감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설레게 이렇게 진짜 매장에서 파는 것처럼 이런 패키지를 통째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아이가 12가지의 디자인의 아이들이 나오긴 하지만 랜덤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나올지 여기도 레어 등급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의 레어 등급은 아까 전에 언박싱 했었던 데이지 그룹의 아이들이 레어 등급일 거예요 모양은 상당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약간 보성 느낌인 건가? 미니 스테이지가 있나봐요 안에 이렇게 미는 건가? 와 대박이다 이거 여러분 스테이지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예뻐 잠깐만 저 얜가요? 얘 나온 건가요? 얘 진짜 예쁜데? 아니 일단 여러분 이 무대 보세요 아이돌 무대처럼 박싱을 해놨네요 여기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전시를 해놓으라고 인형도 그렇지만 패키지의 공을 진짜 엄청 들이셨다 와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4가지의 랜덤 봉투가 있었고 캐릭터 카드가 나왔어요 캐릭터 카드가 여기 나오는 캐릭터인가? 카탈로그 일단 먼저 보시죠 짠! 12명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데이지, 타니아, 일리아나, 엘라, 벨라만 이미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이돌 등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너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아직 스타랑 슈퍼스타 등급은 룰루팝 시리즈에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이 아이돌만 레어 등급인 거죠 데뷔하지 못한 아이들 루키 등급으로 나오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토카드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은 룰루팝 사이트에서 캐릭터별 아이템이 또 등록이 돼서 아이템들을 수집하는 그런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볼까요? 짠! 우와! 앰프랑 마이크랑 조그만 마이크랑 미니 스탠드인 것 같아요 여기 스테이지에 꽂아주는 짠! 우와 귀여워 아 나 이거 에로엘 시리즈도 이 마네킹 너무 귀엽다 생각했는데 이게 맞네 얘 맞네 캣츠 오티테일 진짜 귀엽다 귀여운 신발까지 다음! 짜잘짜잘한 게 많이 나오네요 머리띠랑 팔찌랑 조개 귀걸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형! 과연 퀄리티가 어떨지 하나 둘 짜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근데 얘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 얘 너무 사랑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귀엽게 잘 뽑았다 제가 약간 코랄 핑크 좋아하거든요 아 귀여워 큰 애들도 큰 애들만의 예쁨이 있지만 저는 얘 조그미들 너무 귀엽네요 아 너무 귀여워 웬일이니 웬일이야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운데? 캐릭터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고정 때 완벽하게 고정이 딱 되지는 않는데 서 있을 정도는 됩니다 첫 번째 캐릭터 캣츠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으면 하는 애 당연히 일리아나가 나왔으면 좋겠죠 캣츠 진짜 뽑고 싶었는데 캣츠가 나와서 너무 좋고 바니도 너무 귀여워요 하늘색 머리 비비도 귀엽다 벨라도 귀엽다 다 귀엽다 바니 다음! 근데 이게 포토카드를 먼저 볼 수밖에 없나? 짜잔 오 안 보이게 해놨네 요 작은 거는 걔 기본적인 마이크들이었죠? 아니네 우와 우와 귀여워 꿀벌 옷인가요? 짠 뭐야 이게? 핸드폰인가? 모자 보세요 와 여기도 선글라스 들어가 있네 귀걸이 자 인형 과연 짜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머피가 나왔어요 너무 캐릭터 귀엽다 떨어져요 모자 고정이 안 돼요 귀여워 아니 근데 얘는 약간 온갖 액세서리를 다 넣어준 느낌인데? 머피의 포토카드까지 나왔습니다 나머지 애들 아직 10마리나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짜잔 짜잔 귀여운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짠 오 디테일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잔 와 오 뽑고싶다 한 애 아니에요? 짜 오 맞네 머리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바니가 나왔습니다 일러스트처럼 머리 스타일이 좀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약간 표현의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다음 일리아나가 나와야 될 텐데 포토카드가 바로 보이거든요 알기 전에 멈췄어 다행이야 제가 안 보고서는 덮어두겠습니다 오 엄청난 선글라스 벨트인가요? 와와와와와 엄청 귀여운 여름 원피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본 셋이네요 작은 마이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헤드셋이 나오거나 짜잔 와 오 되게 예쁘다 애 포토카드에 이름이 적혀있으면 빌리라고 합니다 빌리 빌리는 머리가 보증이 잘 됐네요 완성입니다 귀여워 빌리의 실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블랙 앤 레드 스타일의 옷이 나왔죠? 작은 마이크 버전의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짠 오 베레모가 나왔는데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귀여운 하트 귀걸이랑 팔찌 누가 나왔나 이렇게 칼리였습니다 칼리도 진짜 매력적이네요 여섯 번째 이제 한 통은 다 한 거예요 이제 한 통까지는 중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른 통을 까면서 중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오와 선글라스 진짜 너무 세련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우와 종갈머리 엄청 퀄리티 좋은 아바가 나왔습니다 이 다음 12명의 박스를 봅시다 귀여워 어 잠깐만 빌리아나 아니에요? 하늘 하늘색 다음 몬 세트가 나왔어요 짠 벨라였어 내가 이 옷이 아까 전에 익숙하다 싶었더니 근데 여러분 벨라 레어라서 포토카드에 홀로그램 반짝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레어 아이돌 등급의 벨라가 나왔습니다 벨라는 레어라서 그런지 뭔가 머리도 되게 디테일한 느낌? 머리가 진짜 예쁘다 중복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중복이 나올 수도 있죠 연보라색 헤드셋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와 옷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데 이 앞머리 무스 보세요 비비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비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너무 귀엽네요 이거 일부러 랜덤 안 나오게 보내주신 건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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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레어 나온 것 같아요 레어 기본 셋이랑 후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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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니아 또 레어라서 반짝이 홀로그램 포토카드로 타니아는 이 하트 선글라스가 너무 귀엽네요 개인적으로 타니아는 큰 인형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레어 타니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리아나도 나오나요? 오 굉장히 멋있는 남색의 기본 세트가 나왔고요 선글라스랑 귀걸이 얘 옷이 되게 귀여운데 약간 가디건의 청바지 느낌? 우와 얘 머리 보세요 되게 잘 표현해 놨다 이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엠버라고 합니다 얘 옷이 너무 예쁘다 근데 얘 발가락 양말 신는 거 너무 웃기다 얘들 조그만 애들도 선글라스 너무 잘 어울려 엠버가 나왔습니다 저 엠버 너무 디테일해서 귀엽네요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본 세트랑 일리아나인가? 일리아나인가 보다 여러분 드디어 일리아나가 나왔어요 오늘 아까랑 되게 비슷한 그 옷이 나왔어요 귀여운 옷 여기는 편하게 단화로 해줬네 자 일리아나 와 머리색 진짜 너무 예뻐 일리아나 양갈래에 연보라색 머리 진짜 너무 예뻐요 일리아나가 나왔습니다 중복이 안 나오는 12가지 모양이 다 나오는 아이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이돌 등급에 엘라가 안 나왔거든요 엘라가 나올 것 같아요 보세요 다음 엄청 귀여운 옷이 나왔고요 보라색 핑크색 마이크 짜잔 와우 머리 진짜 머리 완전 귀엽게 나왔다 이번 시리즈는 이렇게 깔끔하게 묶여있는 애들이 좀 귀엽네요 저는 진짜 귀여워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런 애들 있죠 풍성하게 나온 애들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레어 아이돌 타입의 벨라가 나왔습니다 빨리 중복이 하나도 없이 잘 나왔어요 덕분에 이제 포토카드도 중복 없이 지금 다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QR코드를 맞추면 보너스 영상이 또 나오는데 요런 거는 또 서프라이즈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머리가 요렇게 단정하게 나온 애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취향이었어요 제 원픽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빨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롭게 데뷔한 메타버스 버추얼 아이돌 룰루팝 인형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귀여운 가차 인형 시리즈가 자체적으로 나온 게 너무너무 신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서 계속 많은 시리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를 기대하며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 Goodbye 오늘도 여기까지